농업과 수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목걸이를 어떻게 말해? 농업과 수산업은 전통적인 농수산물 생산 위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품질,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대한민국의 미래의 마тр